한국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아직 좌절보다는 기대와 꿈이 큰 아이들입니다. 한국인은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석이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. 한국에 대한 동경,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온 결혼 이민자들,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. 그게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. 설 연휴가 지나고 진도의 삼남매는 계약을 맞았습니다. 둘째 문영이는 한다름에 교문에 들었습니다. 누구 보고 싶으세요? 저요 친구들이요.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니 서로 떨어질 줄 모릅니다. 문영인의 반, 계약 첫 수업의 주제는 한국인입니다.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?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? 우리나라 사람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? 네. 애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나라보다 매운 거 더 좋아하고 또 어른날 대하는 마음이 더 특별하면서 친구들이랑 욕하고 싸우는 게 더 친해지니까 더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막내 은영이는 한국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? 우리 대한민국이요. 유광주 이순신이랑요. 그리고요. 무궁화요. 그렇다면 중학생 대영이의 생각은 어떨까요? 마음속으로 자기가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것 같아요. 마음속으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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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고 어른들입니다. 그 어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녀의 생각도 안 바뀌고 우리가 지금은 시혜를 베풀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갖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자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2월 초 다니엘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. 한 해 한 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부모는 대견스럽습니다. 다니엘은 단상에 나가 우등상도 받았습니다. 졸업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기에 이에 표정한다. 중학교 3년은 다니엘에게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등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싹둑싹둑 잘리는데 그것만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자기 아빠가 러시아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.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누가 어떻게 살겠어요 얘가. 어떻게 또 적응을 하며 자기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서 좋대요 지금. 아까 말하고 초등학교 했을 때 많이 좀 문제 많이 있었지만 다른 애들과 내게 다르게 생기는 것이 아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아마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는 아빠 믿는다더라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안의 아들딸입니다. 똑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독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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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ント